공작세 봐봐 이거 뭐 다 네임드들이야 네임드들 봐봐 슈바인 슈슈 올스타네 올스타 세계 올스타네 세계 올스타 파브레가스 미드필더까지 딱 나와주고 완벽하네 에투까지 공격수까지 이구아인이랑 그냥 쌍으로 놀면 되겠네 에투형까지 내 나이가 어때서 에투형의 발냄새 여기서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실이 그렇습니다 10시즌 요렇게 개봉을 해봤고 공구 바에 공구 배에 뿅 알로소 와 28만원 잘 나왔죠 28만원 아 벤트너 종룡 이에요 알론소 오늘 알론소랑 제가 좀 인연이 있네요 알론소 잘 나왔구요 07 2개의 뿅 폴센 에 가성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형입니다 예 잘 쓰시면 되요 예 대로시에 대로시 07 대로시 별로에요 08이나 09 쓰세요 대로시는 08이나 09 가 좋습니다 자 공구 타보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나 이거 주인분 보고 계세요 주인님 보고 계세요 아 보고 계시네 에 발로텔리 프랑스 국대 아 아 그렇게 푸 내 힘드들 이렇게 해서 뭐 소소하게 잘 나왔죠 원래 월배 카드 월배 포함 카드는 월배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 포함 카드는 아 이탈리아지요 미안해 뭐 그게 중요해 이탈리건 뭐 브라질이고 자 중요하지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아 아 조금 초조 조 하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월드컵 에서 예전에 이탈리아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언제였죠 미국 월드컵인가 그때 그 마지막 결승에서 승부차기를 갔는데 마지막이 누구지? 바조인가요? 로베트 바조가 실축을 해서 우승을 상대에게 내줬던 브라질에게 내줬죠. 그랬던 또 기억이 나네요. 바조가 나중에 한 번 봐줘 이랬는데 안 봐주고 그대로 브라질이 우승을 했었죠. 자! 13시즌부터 가보도록 하죠. 10, 300. 300은 뭐 거의 안 나오니까 300은 거의 안 나오니까 가볍게 가는 거죠. 이게 정상이에요. 300은 뭐 에이 아시죠? 300은 뭐 거의 안 나오지 이건 뭐 힘들죠. 와 59만원 와 잘 나왔다. 와 300에서 59만원 나왔어. 잘 나온 거죠 이 정도면. 와 노의로 여기 있는데 300인데 거의 20번째에서 나왔네요. 이야 300에서 59만원 시작이 좋아요. 06시즌 탑백 잉글랜드님 보고 계시죠? 네 갑니다. 첫 장 산타크루스 괜찮아. 이름이 괜찮아. 선물을 가져다 줄 거야. 내가 카드를 개봉 많이 해봤는데 산타크루스가 나와서 망한 적이 없어. 진짜로 산타크루스 나와서 망한 적이 없어. 진짜야. 진짜야. 산타크루스 웬만하면 안 나와. 산타형 나와서 망한 적이 없어. 진짜야 이거는. 가격도 나쁘지 않네. 탑백에서. 16만 2천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. 가죠. 어 한 장 어 두 장? 뭐야 이거 어 소름 돋았어. 어 나 소름 돋았어. 어 내가 잘못 누른 줄 알았어. 어 뭐야 어 소름 어 소름 더블 산산 투산 우씨 깜짝이야. 더블 산 아시아인 최초 아닌가요? 더블 산타는 마지막 콤판니 해골 뭐야 이거 콤판니 뭐죠? 어 개뜬금 없네요. 콤판니 예 해골 형이 갑자기 나와주네요. 해골 바가지 아씨 자 이렇게 탑백 3장 예 뭐 무난 무난하게 나왔고요. 잉글랜드 계신 예 주인님 괜찮죠? 주인님 괜찮으시죠?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. 예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에요. 이제 시작입니다. 예 이제 시작이에요. 음 무난한 거야 정말 아직 뭐 4장 남아있으니까 4장에서 뭐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죠. 아 뭐야 뭐야 잠시만 마이스패드 저승사자도 아니고 아 짜증나네 2판이 뭐냐 2판이도 아니고 아 불안한데 아 뭐야 이게 2패어? 음 포커로 치면 2패어지 어 2판이 2판이래 2판이 풀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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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완성? 야 남의 계정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풀하우스가 뭐냐 남의 계정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주인님은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어 그러지 말라고 한 장 내가 언제 장난쳤어 나 지금 제대로 까고 있어 진지해 와 와 와 미친 했다 진짜 와 말도 안 돼 와 와 뭐야 이거 진짜 풀하우스야 뭐야 야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니야 지금 주인님은 어떻게 할 거야 와 이거 심한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죄송하고 웃을 때가 아니야 주인님 지금 펜타링님 난리 났다고 콤판니 3장에 산타코루스 2장이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30엔 안 나와 30엔 안 나와 콤판니가 30에 안 껴 콤판니 30에 안 껴요 야 콤판니 여기 있어 끝에서 네 번째야 콤판니 30에 안 낀다고 산타코루스라 펜타링님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판이 3장은 진짜 너무 심했다 저 억울하게 생겼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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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뭐 나와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마법사도 아니고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으 – 아항 – 아항 – 아항 – 아항 – 아항 와 진짜 말도 안 돼 야 무슨 이게 같은 게 계속 나오냐 죄송합니다 아 심했다 이거 아 근데 심했다 야 같은 게 산타쿠르스 두 장의 콤파니 회장의 주황 두 장이 뭐야 아 죄송합니다 펜타 링님 진짜 죄송합니다 펜타 링님 괜찮으신가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펜타 링님 죄송합니다 클럽 탈퇴하지는 마세요 제가 그래도 클럽 원대를 위해서 제가 복지 책임지겠습니다 알트 탭 화면 죄송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펜타 링님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 분 해 보도록 하죠 정민욱 씨네요 정민욱시고 펜타 링님 뭐 채팅이라고도 한번 쳐주시죠 괜찮다 나는 괜찮다 뭐 이런 말이라도 좀 괜찮으신가요 어디 가셨나 보다 아 예 아 채팅 안 하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채팅 없으셨 없어지셨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고 다음은 이분이시네요 단군 따묵자 아이디 단군 따묵자님이십니다 음악 끌게요 이분은 뭐죠 아이템이 어 이분은 골드팩 플래티넘 패키지시네요 아 플래티넘 패키지 지난번에 모아뒀던 거고 잠시만 화면 저쪽으로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제쪽으로만 제가 뭐 봐야되서 이분이 월백카드도 맡기셨는지 기억이 안나서 잠시만요 정민욱씨 저의 맘대로 해도 된대요 제 맘대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제 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백 포한도 다 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셨으니까 자 그럼 뭐 일단 뭐 이런 것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커 코 크네요 아드리안 뭐 이런 거 해주시고 해드리고 챔벌레인 515,000원 파에 잘 됐고요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해주고요 톤이 로카톤이 아니고요 곤잘레스 모랄 좋고요 프로레스 이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월백 포함 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요베티치 좋고요 시얼레 좋고요 스크르텔 어우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얘 이렇게 보니까 살라 살라 조우마 월배 포함이라 월배가 나올 리가 없지 그래 베라디 여러분 월배는 원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월배는 원래 안 나와요 자 10시즌 마르티네즈 다른 마르티네즈고요 제가 아는 마르티네즈 어쨌든 뭐 얘도 유명한 애고 네이마르 공작세 꾸준하다 꾸준해 13백 다비드 실바 나름 네이빈드죠 마이클 리차즈 가격 똑같은데 거의 와 조우마 이상하게 보이는 애들만 보이는 것 같지 않아? 이상하게 보이는 애들만 보이는 것 같지 않아? 엘차 라위 공구 와 박수 한 번 치자 야 기립박수 하자 야 기립박수 쳐 빨리 다 일어나 방송 보고 있는데 다 일어나 박수 한 번 쳐 앞길에 은퇴하시고 나와서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죄송하구요 07 가죠 자 천천히 월배니까 메시 아 4만 5천원 07 메시 진짜 싸네요 나름 그래도 메시인데 아 카시아 수 64,000원 두리합수 쳐 10만원 아 비디치까지 아 네이빈드는 뭐 엄청난데 가격들은 뭐 그냥저냥 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10시즌 300 한 장 있으니까 요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즌 하나 원래 10시즌에다 저주받은 시즌에다 또 300이라서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? 가죠 램파드 무난하네요 무난하게 나와주고 어 골드 상자가 있네 열쇠가 없구나 이게 진짜로 08시즌 08시즌 플래티넘 패키지 입니다 이거 전에 사둔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지금 사신 게 아니라 전에 사둔 거예요 사두신 거라서 천만원 주고 시작하는 그 패키지에요 그래서 500만원 이상만 나오면 돼요 예 그 패키지에요 그 패키지 그 패키지에요 갑니다 답백 가도록 하죠 다비드비아 20만 7천원 여러분들 08시즌은 많이 보셔서 어느 정도 아시죠? 원래 탑백은 요정도만 나와도 괜찮다는 거 여러분들도 박사하시니까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요정도만 괜찮다는 거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와 도넷 봤냐 얘들아 봤냐 도넷 바로 나와주잖아 좋고요 형이야 봤냐 얘들아 봤냐고 아 그래 음악 좋고요 좋습니다 시작부터 토레스 깔끔하게 시작하고요 자 바로 다음 장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재물이 그런 게 아니라 골드팩이나 그 EP 패키지와는 다른 거잖아 다른 거라고 보면 돼 재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어 뭔 말인지 알지?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드게이트 아 처음 본 형인데 초면인데 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레스 한 장으로 뭐 이미 마음 굉장히 편해졌고요 자 하나 더 가도록 하죠 1공시즌 모기 새끼 예 막장 뿅 미켄 43만 3천원 좋습니다 대충 뭐 얼마야 뭐 이렇게 해서 뭐 100만원 치고 한 760 760 벌써 자 탑 50 갑니다 탑 50 가고요 첫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페 47만 5천원 예 이 시즌의 페페는 나쁘지 않죠 거의 뭐 50만원 가까이 되니까 탑 50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하나 더 가죠 콜로 툴에 47만 6천원 둘이 합쳐 100만원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아데배바요로 50 50만원 짜리로 쭉 가네 예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150이니까 음 거지형 예 여기서 태베지만 나오면 거리 2인방 나오는 거죠 딱 자 가죠 레이나 42만 4천원 예 사실상 200 내장 뭐 무난하네요 예 뭐 토레스 하나 나왔으니까 예 무난하죠 무난합니다 좋고요 30까지 아 마음이 너무 편하다 진짜 너무 좋다 30 후 그래도 그래도 예 그래도 좀 나와주면 좋잖아 예 한 장 알룬소 65만원 조금 아쉽네요 예 그래도 조금 아쉽고 알룬소는 좀 아쉽고요 알룬소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 근데 06이 비싸요 알룬소는 예 마스테라노 아 74만원 아 30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탑 100에서 잘 나오더라 30에서 잘 안 나오고 하 합해서 한 150 음 아 원피어 이런거 하지 말라고 하지마 펜타르님 마음 아프잖아 그런 말 하지마 하지마 그런 말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하는거 아니야 자 막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나왔으니까 예 이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뿅 아 씨 안종격인데요 씨 52만원 예 어쨌든 뭐 토레스 나와서 이득 잘 보셨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제가 왜 람을 싫어하지는지 여러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제가 왜 람을 싫어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에요 어쨌든 뭐 그래도 토레스 하나 나와서 다행히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네요 어 이부가 어느새 어 이부가 금방 가네 시간 시간 금방 가네요 자 이부가 어느새 마무리될 시간이네 벌써 50분이고 어 여러분 이거 단군 강화유리 마우스패드 판매 지금 진행이 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게시판 가셔서 공지사항 보시면은 잘 나와있으니까 공지사항에 따라서 어 게시글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물량이 부족하면 배송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한정판이에요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물량이 계속 뽑아내는게 아니에요 어 비싼 가격 아니에요 원래 원가가 비싸요 강화유리 마우스패드는 원래 원가가 비쌉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걸로 떼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팬서비스 차원에서 만든거니까 구매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3부에서 3부에서 한 분 아직 시청자 한 분 남았거든요 그분거 해드리고 저까지 아 발음이 이상하네 저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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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1부에서 178 유행 야수 un